이번 시간은 표변조사 표변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변을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추출한 표변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이 표변의 평균을 표변평균이라 합니다. 구한 표변으로부터 모집단의 대략적인 표변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푼 뒤에는 재생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정답은 화면과 같이 평균을 구해서 8.8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정리입니다.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변을 추출합니다. 표변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이것을 표변평균이라 합니다. 표변평균에서 모집단의 대략적인 평균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표변평균에서 모집단의 대략적인 평균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변평균의 정치적 지구에서 모집단 용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변평균은 지역에서 모집단의 사회에 상당하는 기업입니다. 표변평균입니다. 표虚균입니다. 표변평균입니다. 표변평균입니다. 표멘근 버튼이 있는 척고 있습니다. 표메귀요. 표멘입니다. 표멘台灣 용도가 있고, 표멘 국임에플을 추정합니다. 감사합니다.